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월 3일 날 재미경제학자 bhy님이 한 통의 이메일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 조작값은 4, 5, 6 등의 숫자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통합당 4표 중 1표가 민주당으로 갔다기보다는 득표수의 25%를 일단 민주당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통합당의 민주당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5%를 물론 제게 따라서는 20%나 15%로 다할 겁니다. 떼 놓고 그 다음에 양당 후보의 실제 득표수를 적정 비율로 줄인 이후에 25%면 75%죠. 20%는 80%죠. 일단 떼 놓은 다음에 배분을 하고 20%나 25% 떼 놓은 것을 민주당 후보에게 합쳐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재미경제학자 bhy님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월 4일 이메일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사전투표수 가운데서 20에서 25%를 떼 내서 민주당에게 몰아주고 그 다음 나머지를 갖고 사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바로 여기서 표 빼돌리기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표 빼돌리기 모델은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선거 총득표수 가운데 일정 비율 그러니까 20%나 25%를 뚝 떼 내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여당 후보에게 밀어준다. 두 번째 단계는 나머지 남은 사전투표수 이것은 사전투표 총투표수 빼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투표수를 1위 혹은 2위는 물론이고 군소정당에까지 진짜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또 다른 발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건강한 인류가 발견해서 우한 갤럴리에 올린 그런 표 빼돌리기 모델에 기반한 사전선거 조작술에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를 추구하는 그런 분석 작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21대 총선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총선 결과 데이터 통계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는 원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선거에 대한 조작은 사전투표율의 강력한 증거로 남아있다. 두 번째 표를 훔쳐가면 훔쳐간 쪽이나 훔침을 당한 쪽이나 사전투표 득표율의 이상현상 변칙현상이 분명히 남아있게 된다. 이 두 가지의 가정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강력한 증거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증거물들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세로는 사전투표율입니다. 그리고 가로 X축은 선거구별 통합당 득표율입니다. 야당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야당 득표율이 낮은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야당 득표율이 높은 것을 뜻합니다. 전체 사전투표율과 양당 투표자들의 사전투표율 차이가 일관되게 일정규모로 벌어져 있고 서로 섞이지 않고 민주당은 항상 위쪽에 있고 통합당은 항상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전투표의 일정한 보정치 그러니까 20%나 25%의 표 빼돌리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전 지역구에서 20%나 25%만큼 표 빼돌리기가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기이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상망측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조작 증거가 남게 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율 혹은 전체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는 인플레이트되는 조작 증거가 명쾌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상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통합당 사전선거 득표율이 50% 이상이 넘는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사전선거 투표율이 평균치보다도 평균 10% 정도 높게 나타나는 통계적 변칙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라비아 숫자 2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오른쪽에 좀 치우친 2번이라고 치우친 부분의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바로 그것이 민주당의 사전선거 투표율이 평균보다 10% 정도 높게 나타나는 통계적 변칙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설명을 잠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사전 득표율의 분모 투표자 수가 작아지고 반면에 분자 훔친 사전투표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체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분모의 큰 분자가 되어지면서 바로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사전선거 득표율이 평균값 이하일 때는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3번 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의 분모 투표자 수는 커지고 반면에 분자 훔친 투표자 수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30% 부근일 때는 중간입니다. 30% 부근일 때는 사전투표율이 5% 정도 아래에 머문다. 반면에 50% 이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부분 10%를 전후할 정도로 폭등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러분들 꼭 같은 현상이 바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121개 선거구 가운데서 양당 득표율이 90% 이상은 108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투표율 그래프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 50%를 넘어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훔쳐가는 표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반면에 야당 득표율이 낮은 선거구 왼쪽으로 갈수록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정한 퍼센트만큼 가져갔을 것을 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선거 조작의 패턴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북적인 추세뿐만 아니고 이런 추세가 수도권뿐만 아니고 정국적인 추세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국적인 추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추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상과 비정상의 아주 단순한 그래프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표 빼돌리기 20%나 30% 25%를 상대방으로부터 표 빼돌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전투표율 그래프가 직선에 해당합니다. 직선에 해당합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많이 가져가면 야당이 적어집니다. 야당이 많이 가져가면 여당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경우는 바로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20%나 25%를 빼돌려갈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당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일종의 사전투표율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주목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직선 그래프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선형 그래프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20%나 25%를 빼돌리기를 했을 경우는 여당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 여당의 득표율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60%, 70% 더 많이 가져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민주당의 사전투표율 그래프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선형이 아니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평균값 50%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통합당 그러니까 야당의 득표율이 낮아질수록 전혀 오른쪽과 다른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한 갤러리에서 분석 결과를 공지한 유튜브 채널 건강한 인류가 제시한 것은 이 모델을 가지고 전국을 모든 지역을 다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정확하게 민주당의 사전투표율과 통합당의 사전투표율은 섞이지 않더라. 절대 섞이지 않더라. 이유가 뭐냐? 미리 일정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큼 양쪽 그래프 사전 그래프 사이에는 격차가 생긴다. 그런데 그 격차가 선형 그러니까 직선 그래프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게 상승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그냥 평평하게 되는 이런 기이한 그래프를 그리는 특성이 뭐냐?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결국은 통합당에서 일정 비율을 빼야 되기 때문에 통합당의 득표율이 높은 경우는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전투표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이더라.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정리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 빼돌리기 모델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한 강력한 증거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